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노션 강의에서는 저희가 노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캘린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부적으로 캘린더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캘린더 사용법과 캘린더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전번 시간에는 저희가 구글 캘린더를 이제 임포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글 노션에서 캘린더를 여러분들이 포함을 할 때 어디에 있냐면은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캘린더 인라인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제목이나 그런 것들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캘린더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월 13일에 이제 스터디 모임, 노션을 스터디 모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속성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맞게 속성들을 더 추가하시거나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태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태그 달았고요. 그 다음 만든 사람, 크레이트, 이거는 이제 크레이트 바이, 이거 속성을 추가를 했고요. 스터디 참여 같은 경우는 퍼선, 퍼선을 놓으면 스터디 참여자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비는 넘버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을 이용해서 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 날짜. 그래서 날짜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캘린더는 기본적으로 날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여러분들이 캘린더에서 선택을 할 때 클릭을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임도 포함을 시켰고요. 타임 포함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루 7시, 오후 7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정을 할 때는 실제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저희가 19시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오후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기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요. 주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을 했으면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월요일마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엔드타임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만약 월요일마다 하고 싶어라고 지정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션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의 간격이 있잖아요. 주마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1부터 3회만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마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거죠. 노션 캘린더에서 기능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씩 하나씩 복사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건데 그 복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엔드 데이터는 다시 이렇게 없애고요. 그러면은 여기 밖으로 나가시면은 월요일마다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의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노션의 장점. 구글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노션의 장점은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마음대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블록 단위로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당기면은 알아서 4월 15일로 이렇게 수율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얘에서 이제 줌화다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선택을 하면은 여기로 쭉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제일 좋은 바 한번 오른쪽 누르셨어요. 디플리케이트를 하세요. 네 디플리케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플리케이트.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된 것을 이쪽에다가 옮긴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주마다 여러분들이 스케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구글보다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마음대로 하나씩 추가를 한다면은 굉장히 더 편한 겁니다. 뭐 3일 동안을 하고 싶다. 3일 하면은 이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3일 동안 이렇게 3일 단위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되네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4월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해서 옮기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지금은 현재 이렇게 드래그로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듀플리케이트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여기를 여기다가 이제 4월달이 아니고 5월달로 옮기고 싶을 때는 이게 안 돼요. 어떤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다음 달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다음 걸로 이렇게 추가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컨트롤 X라는 것을 눌러가지고 진행을 해도 애매해요. 애매하죠. 지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다가 이게 제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잠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잠깐만요. 잠깐만 올려놨다가 여기로 다음 달로 들어가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간편하죠. 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션으로 이렇게 제목을 하고 또 여기에서 똑같이 할 때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에 가서 카피하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달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설명했던 그 구글 캘린더를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해도 하면은 이제 구글하고 구글의 장점을 살리고 노션에서는 단지 임포트를 해서 나타내는 기능만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참여자들 여기서 노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참여자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나중에 참여비를 이제 뭔가 자동화를 해가지고 결산을 내고 싶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노션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노션을 계속 사용한다면은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를 노션의 본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션 캘린더 복사하는 방법들은 저만의 팁이기 때문에요. 저만의 팁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